조심해서 쏙 떼어보세요 아이고 여기 노란색이 너무 같다 그게 이제 확실하게 끝까지 다 안 막으면 예 그런 데까지 다 막아줘야 돼요 아이고 참 마스킹이 그래서 좀 까다로웠어요 끝까지 안 막았더니 저것도 사전에 거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컴파운드로 이제 살짝 밀어내는 게 그래서 짤리고 차니까 저 얇은 마스크 택도 있어요 그게 나와요 예 오케이